전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5일 군산 산북동의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최초 신고는 5일 23시 53분의 인근 주민에 신고로 접수됐으며 군산소방서 현장 도착 시 야적장 중앙부는 흰 연기가 다량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6000여 톤의 폐목재가 쌓여 있어 거센 화염을 일으키며 타고 있는 상태로 다수의 소방차량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. 차량 59대와 인원 446명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화재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. 전북소방본부는 6일 오전 2시 18분의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불길이 거세짐에 따라 오전 3시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. 이후 오전 5시 39분의 대응 1단계로 하향한 뒤 7시 55분에는 대응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6일 8시경 화재는 잡혔으나 폐목재 3,700여 톤이 소실되었습니다.